약속 할아버지 글 아미나 임예신 그림 김정화 아미나 오디오 유경림 김정훈 정의진 옛날 옛날 한 마을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세 형제가 풀밭을 정리하고 나서 쉬고 있는데 많은 참새들이 와서 찍찍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첫째가 누군가 이 참새들만큼 많은 양대를 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 평생 약속을 잘 지키며 살 텐데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둘째도 말했어요. 나도 이렇게 많은 참새들만큼의 양대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도 주면서 살 텐데 하지만 셋째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첫째와 둘째가 셋째에게 말을 건넸어요.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그러자 셋째가 대답했어요. 내게는 이렇게 많은 양대는 필요 없고 작은 집과 똑똑한 아내가 있으면 양대가 조금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세 형제들은 달콤한 상상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하얗고 긴 수염을 한 할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할아버지를 본 세 형제는 벌떡 일어났지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내 이름은 약속이란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려고 나왔지.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앞에서 말한 너희들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거지. 라고 말했어요. 세 형제는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답했어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하죠, 할아버지. 꼭 지킬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세 형제는 동시에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첫째와 둘째에게 먼 산을 가리키며 말을 했어요. 첫째야, 너는 왼쪽 산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에 검정 양들이 많이 있을 거다. 둘째야, 너는 오른쪽 산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에 하얀 양들이 많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하고 나서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내리쳤어요. 첫째와 둘째는 재빨리 산으로 달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셋째에게 말을 했어요. 너는 작은 집과 똑똑한 아내, 그리고 양떼 조금만 필요하다고 했지? 라고 할아버지가 말을 하자. 네, 할아버지. 라고 셋째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고 있는데 또 어떤 약속을 잘 지켜야 해요? 라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렇다면 지금처럼 살면 된단다. 여기서 곧장 앞으로 가면 작은 집과 똑똑한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 자, 이제 모두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지? 라고 말하고 이번에도 지팡이를 땅으로 내리쳤어요. 그리고는 호련이 사라졌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약속 할아버지가 다녀가신 후 세 형제들은 매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약속 할아버지는 세 형제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해서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평화와 행복을 데리고 태풍이 오는 날씨에 첫째 내 집에 가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우리가 길을 잃고 추워 죽을 것만 같은데 아이고 집에 들어가서 몸만 녹이고 가도 될까요? 라고 말했어요. 첫째가 대답을 했어요. 너희들 아니어도 머리가 복잡하단 말이야. 우리 양들이 자꾸 죽어가고 있어. 치, 귀찮게 하지 말고 어서 가. 이번에는 약속 할아버지가 둘째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둘째도 첫째와 똑같이 말했어요. 실망한 약속 할아버지는 셋째네 집으로 갔어요. 집 앞에서 강아지가 짖자마자 셋째가 얼른 나와서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집 안으로 들이고 물에 젖은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드렸지요. 그리고 약속 할아버지가 타고 왔던 말에게도 먹이를 주고 할아버지에게는 뜨거운 차를 대접했어요. 다음날 아침 약속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음보다 약속이 더 강하다라는 속담이 있지. 너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너는 너의 형제들과는 달라. 앞으로도 이렇게 살거라. 라고 축복의 말을 내리고 할아버지가 데려왔던 행복과 평화를 주려고 이번에도 지팡이를 땅에 내리쳤어요. 그러자 행복은 머리로, 평화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남자는 아내와 아이들이랑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